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TV조선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 15회 방송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미스트로 시즌2의 결승전에 올라갔던 탑7하고요. 그리고 중결승전에 올라갔던 7명 등 그중에서 10명이 출연을 해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 새로운 예능입니다. 선배 가수들을 모시고 이렇게 노래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미스트로 시즌2의 후속 예능이다.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5회 방송은 어제 방송된 15회 방송은 본미팅 특집으로 자전거 탄 풍경 여러분 아시나요? 송봉주, 김영섭, 강인봉이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김혜연, 서지호, 윤수연 등이 출연해서 미스트로 시즌2의 멤버들과 함께 노래 대결을 펼치는 그런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방송 초미에는 장민호와 정동원이 힐링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바닷가에 가서 서핑을 하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가 지금 전유진의 효과, 전유진을 고정 출연케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톡톡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초미에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해서 여기 보이시죠? 7회까지는 전유진이 출연하지 않고 미스트로 시즌2의 결승전에 올라갔던 7명하고요. 그리고 강혜연, 황우림 등 10명이 노래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8회 때 이렇게 전유진을 행운 요정으로 출연을 시켜서 5%대의 시청률을 4%, 5% 그리고 6회에서 6%의 시청률을 6% 이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전유진의 효과를 톡톡이 봤는데 그 이후에 구애방송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구애방송에서는 또다시 전유진이 출연하지 않고 진검다리로 10회 방송에서 전유진이 출연함에 따라서 6.7%라고 하는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11회에서는 출연을 안 해서 다시 시청률이 떨어졌다가 12회부터는 고정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어서 5, 7, 5.6, 6.2 이렇게 시청률을 높이고 있는데 평균을 잡아보니까요. 전유진이 출연한 방송의 시청률은 6%보다 조금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요. 평균적으로. 전유진이 출연하지 않은 방송의 시청률은 5%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유진 효과가 1.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TV조선이 전유진을 중결승 진출을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서 TV조선이 미스테이크, 실수를 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 미스트로 시즌2에 중결승 이상 올라간 멤버들을 중심으로 했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첫 방송이 4.2%였거든요. 출발이 저조했고 4%, 5% 이렇게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자 전유진에게 SOS를 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스트로 시즌2에서도 5회까지 대국민 응원 투표해서 전유진이 연속해서 5회 1위를 차지했어요. 말하자면 전유진이 미스트로 시즌2에 참가자 중에서 가장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참가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결승 진출 과정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탈락을 시켰는지 탈락을 한 건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전유진을 8회 방송에서 전격 출연케 하자 시청률이 껑충 뛴 겁니다. 전주에 5%에서 6%대 6.2%로 껑충 뛰자 뛰고 그 다음에 또 출연하지 않자 5%로 올라갔고 10회 방송에서 전유진을 다시 출연케 하자 6.7%, 8%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TV조선은 12회부터 전유진을 고정 출연케 하고 있고 예고 영상에서는 빠짐없이 전유진의 노래를 영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유진의 대중적 인기를 활용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 효과를 톡톡이 봤다는 거예요. 전유진이 출연한 시청률, 방송의 시청률은 6%를 상해하고 전유진이 출연하지 않았던 방송은 5%대였기 때문에 전유진 효과가 1점 몇 퍼센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유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이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배트 김에 그래서 99, 99점을 맞아서 또 승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가 전유진을 고정 출연케 함에 따라서 전유진의 효과를 톡톡이 보고 있다. 시청률을 평균 6% 이상으로 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많은 팬들이 그동안에 미스트로 시즌2의 경연 과정에서 전유진의 탈락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과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TV조선이 다시 이렇게 화요일은 밤이 좋아 미스트로 시즌2의 스피너프 프로그램에 전유진을 고정 출연케 함에 따라서 이 전유진의 대중적 인기, 전유진의 팬들이 본방을 사수함에 따라서 이렇게 시청률을 1% 이상 높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전유진 효과다. TV조선은 전유진을 버렸지만은 다시 러브콜을 해서 지금 톡톡이 전유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중 가수의 힘은 대중적 인기입니다. 관심 화제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스트로 시즌2에서 가장 화제성과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참가자는 역시 전유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전유진이 출연했을 때와 전유진이 출연하지 않았을 때 시청률을 비교하면 여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TV조선은 이제 전유진을 활용해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지금 톡톡이 보고 있다는 내용을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분석을 한 건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유진이 나옴에 따라서 전유진 팬 여러분들이 전유진 보려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본방을 사수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에 시청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가 전유진을 고정출연케 함으로 인해서 전유진 효과를 톡톡이 보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 분석,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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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